어서 들어오십시오. 8시 파티원님들 모집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8시 알바 파티원님들 선착수 등급은 다 된 이상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오세요. 고요님. 하여하여 아단님도 어서오시고 시청자 참여 한자리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분 임자 선착순입니다. 먼저 시작하고 도중에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로비로 나갈게요. 저희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우! 오늘 알바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요님, 아단님, 화이팅! 어? 지금에서야?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된 것 같은데? 자랑을 안 했다고? 와, 진짜 고요님 아니, 갑부설 다 쓰셨었잖아요. 몇 주 전에 와, 지금에서야? 한 번 더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죠? 화이팅! 아단님, 화이팅! 아단님, 화이팅! 잡먹은 또 노바죠? 아아, 나이스! 아, 나이스! 벌써부터 왔다고? 이런 주름 꽤 가면서 이게 어딨어? 오세요. 너무 짧다. 어, 어, 우리 다 도망가 도망가. 또iyorum. 장신제 ju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됐어 아 아 아 1회 뭐 어떻게 어떻게 됐구요 아 아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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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자리 한자리 오! 서비스 그러면 이번판 끝나고 이쪽 강 건너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이거 할게요 예정전은 맞아 로바가 좀 상당히 해주면 땡큐 땡큐 아 디케인님 어서오세요 딩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야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징어징어한다고 하는데 왜 티 안나는 거냐 징어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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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징어 징어 kwestTrack 저 backstage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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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입니다 네 그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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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디 봐 어디 봐 네 네 네 나이스 뱁 네 네 네 저는 빨리 빨리 에헤 잉크 없어 맨들어요 주저지가 어디에 오는디야 잉크 없으면 뭐다 주는거다 어 여기 모였어 여기 여기 나이스 레이심입니다 매시간 디케이님 네 아 드디어 이거 아 드디어 이거 재수질하네 재수질 네네 화이트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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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개 그쪽 아따님 새로치기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이 부분 에이 살아발 살아발 잠깐만 오토바이가 두대 어떡해 이거 없어 두대인데 어떡하지 누가 좋아 안아주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혼자는 무리였다 하하하하 도망치기도 뭐하고 아 왜 이렇게 안죽어 하하하하 이렇게 약한 무기였어? 있어봐 다 싹 다 킬 해주겠어어안아 하하하 알로알로알로 아로 하시는 한결 вержд 나이스 아르타, 나 진짜 있어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알렌드 중에. 로비로 나가겠습니다. 나이스. 이제 무기를 하나씩 들어봤네요. 무기만 익숙하면 오늘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하나씩 무기를 다 들어보고 써봤어요. 딕님도 오셨네요. 하유하유. 그 다시 보기 보면 한 달 전에 저한테 흰 작업복 입었다고 각보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자리 남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딩니티님, 어서오세요. 하유하유. 네, 그앤드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 음? 어제 하실때? 아니에요. 자료 보세요. 저 흰색 작업복 입은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아, 모아의 석사님. 어서오세요. 하유하유. 그쵸? 모아의 석사님. 저 흰색 작업복 입은지 꽤 됐죠. 지금 하나님이 흰색 작업복 처음 보고 왜 자랑 안 했냐고 저한테 대뜸. 빨리, 모아의 석사님 빨리 얘기해줘요. 몇 주 전 됐다고. 흰색 작업복. 음. 그때, 음. 저 갚고서라 하고, 음 뭐. 하하하하. 봐. 여기 봐. 여러명이 한 사람 몰아세우기. 아우, 그런거 안됩니다. 위험해요, 그런거. 음? 저희 방에서는 그런거 안돼요. 하하. 안 알아줘서 속당할 뻔.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어, 머리머리. 나. 나이스! 우와, 놀러 잘한다. 또 어디. 뭔 소리가 났어. 두더지인가? 오토바이? 나이스! 두더지! 나이스! 뭐 잉크 부족이었어. I should have a little, Took one continuously. 어헤 헉, 이크 없다. 좀 기다려 보자. 잉크 부족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게 뭐, 나라이스. 아 2쿨! 2쿨 부적이라 에이! 뭐 하나하면 그냥 이러봐라 나이스! 알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쵸? 아 진짜 아니 999 찍는건 시간부자라니까 오늘 여기 여기 네 전 짧을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이게 잡먹 잡먹은 물러가 아니라 팡팡이에요 어서오십쇼! 저거 마이빙 저거 정가요? 저 아닙니다 나이스! 어휴 내려올거 아니었는데 그만 나 죽어 일단 나이스 준비할 수 있나요? 나이스 나이스 너무 짧아 나이스 나이스 아래쪽 네 해 보너스 주니 안주니 대포 타십시오 타타타타타타타 타요 타 타т 타타타타타타타타타avor 두불고 두부 티江 하지마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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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와, 나 아무것도 안하고 알만 넣어! 와, 대박! 동작 처음이죠? 우후! 와, 나이스다! 뭐야? 3일부였어?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페스티벌 얼마나 뛰신거야! 응? 못 돌아와! 거기서 계속 알 넣으셔야 돼! 아, 진짜! 오늘따라 초반에 철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바구니에 거기서 아다님! 계속 넣으시고! 그쵸, 그쵸! 아까 제가 봤죠! 아우, 그 애님이 교수님한테 이 와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냐며 막 질문을 하시면서 막 배우셨어요! 오늘 3호 와이퍼 그 애님만 딱 손에 졌다! 하면 다 배버려! 그냥! 진짜, 진짜! 아, 그래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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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저께 그냥 아래쪽! 아래쪽입니다! 네! 그쵸! 저도 어저께 페스티! 2시간 정도 줄이고 좀 기다립쇼! 어, 어, 어! 타워, 타워! 타워 잡아주시고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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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air! 아니, 속이 안됐다.. na.. 나 어디 있는 거야? 나 어디 있는 거야? 야, 나가면 안들이네 올라가 네, 딩립! 너무 앞으로 갔을까, 우리가? 스피드가 조금 밑이었으면 우리가 점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미웠어 그렇죠 그렇죠 큰 머리머리까진 괜찮았는데 처음에 아 아니, 페스티벌 뛰다가 연어는 뛰니까 연어는 왜 이렇게 재밌어? 그쵸, 여러분? 아니, 클리어를 못해도 재밌는데? 연어는? 하하하하 음... 근데 솔직히 아다님이나 고요님 아다님 달렸잖아요, 저 어머 너무 관심 없으시다 저 패스 때 연어 달렸습니다 혼자 몰래? 아니, 대놓고 방송 와... 고요님, 나 서운한데? 응? 나 방송까지 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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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때 연어 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응 그건 다 인정해 주셔야 돼 어머, 진짜 나 이쪽 볼 게 아니라 어 얌얌 얌얌 식혜님 어서 오세요 나이스 그러니까 봐, 여기 증인 있네 나 패스 때 연어 연어 했다고요 내가 연어 하나는 뭐해 아이, 팡팡이로는 이건 물이다 물이 돼 잠깐만, 잠깐만 어 나는 잡먹고구나 어디 머리 나이스 흐흐 잠깐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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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퍼 스이퍼가 저거 저 기둥 알, 됐습니다 아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저 페스티벌 때 연언언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어. 저 페스티벌 때 페스티벌의 방송은 있어 보세요. 내가 이거 다 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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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 넣으세요. 나이스! 나이수봐요. 파워크. 파워크 하고. 파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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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파 아파 나이스 알 됐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에잉크 없어 도망가 나이스! 아다님 나이스 혹시나 몰라 왜 이렇게 안 죽어? 아하 응? 아이디 아이디 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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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다 똑바로 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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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해봐 어디야? 그쪽이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나이스! 빰 ffentlich 빰 빰 빰 빰 b 온 아! 어떡해! 왜 하필 타워 잡는데 반대편의 타워가 나를 겨냥하냐고! 오! 우와! 우리 R도 다 놓고 시간도 다 남고 어? 하하하하 뭐라구요? 하하하하 아니 이럴수가 그 사무용 와이프 조심하셔야 돼요. 중독성 강해. 거기에 취해가지고 스페셜 쓸세도 없다니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 와이퍼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이상하게 아무 생각 안 나. 내가 말할 걸 그랬다. 스페셜 좀 써달라고. 다음부터는 이제 알겠수랑 안되면 스페셜 좀 써달라고. 다음부터는 이제 알겠지? 네 네 네 네. 다음부터는 자신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나왔라. 있어 보셔. 있어 보셔. 아이! 야. 아르보드 차네 나이스 팀원들을 믿어 팀원들을 믿고 아르라 나이스 나이스 아 뭔가 너무 편안한데 뭔가 너무 편안해 어떡할거야 그러니까요 스페셜 아니 아니 페스티벌 킬 만하다가 앞으로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내려왔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면 그때 올라오시면 되고 어 여기 철조망냐 올라오면 안되고 그쵸 그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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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바로 이거죠 억울어 네모로 아..뭐야 아..먹으러 어떻게 가 나 두개 어그로 두개 어그로 두개 알르세요 알르세요 제가 어그로 끌게요 알르세요 알르세요 아 잘했는데 그쵸 우리 잘했는데 까비까비 뭐 조금씩 연습하면서 하면 되죠 뭐 잘하셨어요 까비까비 파이팅 파이팅 맞죠 맞죠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그 비파리 때 앞에 대기 아 아래쪽 대고만 있으면 그게 차요 룰러가 어 타시면 됩니다 타세요 타세요 제가 칠해줄테니까 타세요 뒤에는 걱정하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하하 나 한 번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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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잠깐만요 믿고 알을게요 왜 믿고 알른다 그랬는데 뱃머리에 키스 안했어 나이스 나이스 믿고 알릅니다 나이스 역시 믿는건 티몽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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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Normal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아하 알 하나 넣으시고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너까지 오면 어떡해 어? 아하 계속 죽네 죄송해요 쟤가 두더지가 올라오고 두더지가 올라오고 두더지가 올라오고 두더지가 올라오고 아 그래서 제가 기종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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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네네 어떡해 슬리퍼 슬리퍼라 슬리퍼라 이 놈자식 갑니다 알 가요 알 또 가요 갑시다 뭐야 뭐야 쏟았다란거야 이 놈자식 두마리야 헉 세마리 근데 우리 근데 우리 중간에 누가 있어? 갑니다 여부를게 아 뭐 또 나왔어? 자 계세요? 됐어 알 됐어 알 됐어 이제 견디시면 돼 아니 아니 무슨 철구 내가 6마리까지 봤어 그래도 지금 아직도 철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하다 철하잠사 와 무슨 철구 여덟 마리까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6마리까지 보고 올라왔으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상상 아잇 근데 자 많이 만약에 좀 그 통 그 그 이 그 그 얘가 더 어려워 조금 낮게 발사를 해야 되는군요 없니? 못 갖고 가니? 나이스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나이스 와 장난 아닙니다 무기들 다이들 나이스 굿굿 와 천하장수까지 한 번에 잡아버렸습니다 와 근데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역시 짜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패스 가끔 해야 되겠는데? 패스하고 연어하니까 연어 아주 그냥 응? 아 아 저는 이제 데스를 한 번 줄여보겠습니다 알욕심이 많아서 그래 알욕심이 갑니다 어우 다들 굿굿 너무 잘하셨어요 어우 그러면 맞죠 맞죠 그쵸 그쵸 arthritis 우선 멀리서 또 멀리서 젠장 넷 에이! 이런 데에 공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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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너희들 공폼스 오! 아하 어떡해 여기 철구요 여기 철구 하하하하 기다려 0 2 2 2 2 2 2 3 2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난지 저쪽이 난지 어떤 캐릭터가 난지 만족 쟤가 황금하고 쟤가 아니 아니 와이퍼가 황금을 노리고 우리는 알려면 돼요 두 분 와이퍼는 무조건 앞에 계시고 와이퍼가 황금 따주시고 나머지는 내려가지 말고 와이퍼가 황금 와이퍼가 황금 와이퍼가 황금 와이퍼가 황금 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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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냐? 안되안되 나이스! 호랑구 기다렸는데 호나구 아니 타워가 너무 위협적이었어 무섭게..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화이팅! 괜찮아 클리어 못해도 돼 어 되게 다급해보여 어떡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괜찮아 괜찮아 ㅋㅋㅋㅋㅋ 아니 나는 타워가 너무 나한테 위협적이어서 타워 잡으러 갔다가 죽었죠 우리가 아까 비파리 때 스페셜을 다 써가지고 아.. 제가 카메라로 잘 담았습니다 ㅋㅋㅋㅋㅋ 그쵸? 한 명이야 뜨면 아니 한 명이야 뜨면 더 조급해지는 거 같애 아니 잠깐 한마만만마 그러니까요 타워 잡으러 가는 거 뭐 화이팅! 이거 알않아 너무line recerieb 지금 이 이 지금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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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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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진짜 구구구 달려? 보유님 잘하셨어요 아다님도 굿굿 왜요? 그 애님 서머 와이퍼 아 그쵸 어우 취해 취해 와이퍼에 취해서 스페셜을 쓸 그 열흘이 없다니까 아 나이스 나이스 구구구 어 막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9시 타임 파티원님들 준비하세요 네네네 8시 파티원님들은 막판이고 9시 타임 저도 마찬가지 10시 타임 나 치킨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짧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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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가 너무 짧아 4시 타임 4시 타임 4시 타임 4시 타임 나이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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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 나이스 캣큐 데이트 다이야 10시 타임 4시 타임 다음 아니 아, 타워! 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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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뭐했지! 네, 와요! 어서오세요! 다자님! 와요? 어! 또 왔어! 나이스! 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와, 멋있게 되겠어! 오! 헉, 나이스! 오! 이렇게 칠해주고 와, 다들 아주 그냥 굽고 에, 에, 밀어 이런, 벽 에, 칠해, 칠해 네네 어, 타워 가주시고 나이스! 너, 잠깐만! 잠깐만! 나, 한 달 갖고 도망가마! 안되겠니? 아, 욕심부렸어 아, 욕심부리다 항상 죽죠 이 뷎ais 유 Kollegin 아!아!아!아!아! 나도 올라가자 나중에 올라가자 ㅇㅋ 외 Arena 아.. 살아있는거야? 아.. 살아있는거야? 아이! 저 놈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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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땡클 땡클 소인 나이스! 여기서 이르시면 안 돼요 아우! 이걸 못 죽여? 너만 거 아니니? 나이스!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고맙다! 아하! 나이스!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기 마 montale 중쿠쿠쿠 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하셔 와 우리 한두판 외에는 다 클리어 하지 않았나요 어 네 8시 파티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시 리셋되면 바로 방 만들겠습니다 와 굿굿 와 그쵸 그쵸 오늘은 무기에 취해서 2라운드 인지 3라운드 인지 스페지알을 썼는지 안 썼는지 네 바로 방 만들겠습니다